걸고 붕어빵 가게 이름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유승석씨 남자 손님들 많이 오라고 옥순 유승석씨 드립니다 아 좋네요 최원섭씨 최원섭씨의 의견입니다 붕어예요 붐형 느낌으로 붕어예요 좋아요 최원섭씨 드립니다 근데 붕어라고 하면 조금 좀 붕어빵이 아니라 붕어예요 이렇게 그냥 배영길씨 이거 빅뱅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멜로디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붕어빵 붕어빵뺵뺵 아 이건가 5910님 어쩔 붕어빵 팥들었쥬 야 왜냐면 또 붕어빵이 10대들이 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10대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5910 괜찮은데 어쩔 붕어빵 팥들었쥬 드리 84553님 오마이걸 버전입니다 살짝 붕어섬 난 좋아요 84553님 드립니다 0508님은 좀 의미를 담아서 길 가면서 먹는 붕어빵이란 의미래요 길빵 길빵 하면 안되는데 0508님 드립니다 0178님도 약간 트렌드 민감하신 분인 것보다 언더붕어빵 하셨는데 언더붕 느낌으로 5959님 붕슐랭 이승화님 파리붕어바게뜨 1066님 이것도 뭐 클래식하죠 전통의 이름이죠 붕어나라 어묵공주 드립니다 이거 좋네 2054님 뭔가 임팩트가 있습니다 붕신사바 약간 묘하게 기분 나쁘면서 뭔가 펜 잡고 돌리고 싶은 붕신사바 드립니다 2124님 꿈냥안꿈냥까지 보내죠 꿈냥안꿈냥이 좀 귀여운데 2124님 드립니다